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 오늘은 저번 봄웜 립 추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셔서 가지고 온 영상인데요. 볼에 꽃을 피워줄 수 있는 아주 화사함 그 자체인 봄웜 블러셔 추천 영상입니다. 정가 6,000원부터 17,000원까지 그리고 파우더 타입부터 리퀴드까지 1만원대 내에 아주 가성비가 내리는 블러셔로 골고루 뽑아봤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보시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롬앤도 진짜 계속 나오는 색조 맛집이죠. 롬앤 베르텐츠크는 굉장히 입자가 곱고 파우더리하기 때문에 되게 뽀샤시하게 올라가지만 그것 때문에 가루 날림이 조금 있고 좀 두껍게 얹으면 약간 뭉쳐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컬러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다른 제품들보다 좀 더 흰끼가 포함된 느낌이라서 상큼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더 화사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손이 가는 제품들이에요. 이게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만 지나가도 굉장히 잘 먹고 이게 뽀얀 발색의 다른 컬러들도 다 예쁘고 애프리콘 밀크 컬러는 보시다시피 약간 뽀얗고 굉장히 흰끼가 많이 도는 컬러라서 티가 잘 안 나지만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정말 얇게 필터 한 장 끼운 것 같은 그런 예쁜 느낌이에요. 약간 저같이 블러셔 발색도 쨍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텐저린 칩이나 피치 칩을 추천드리고요. 블러셔를 정말 뽀얗게 하고 싶으신 봄웜 라이트 분들 그분들은 이 애프리콘 밀크가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식스틴 브랜드는 가격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정가가 6,000원인데 약간 상시 할인가로 4,900원에 판매하는 느낌? 어떻게 5,000원이 안 돼요. 진짜 가성비 심지어 퀄리티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이 가루가 아주 살짝 날릴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웜톤을 위한 가성비 블러셔인데요. 제가 지금은 봄웜 블러셔라서 이렇게 살구샷, 피치폼샷을 데리고 왔는데 가을 웜까지 쓰실 수 있는 거 밀크티샷 그리고 무화과샷 이거 컬러들도 진짜 예쁘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롬앤 컬러들이 좀 더 흰기가 섞인 느낌들이라면 지금 보여드린 이 식스틴 브랜드 컬러들은 발색을 했을 때 좀 더 피부톤이랑 맞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 제품들이에요. 제가 지금은 컬러를 보여드리려고 조금 많이 얹은 건데 이게 다 약간 베이스로 깔기도 좋은 컬러들이고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것도 되게 예쁩니다. 식스틴 브랜드 지금 이 치크 라인들은 뭔가 영한 느낌의 봄웜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의 봄웜? 발랄하면서도 성숙한 느낌도 살짝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파우더 블러셔고요. 진짜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웜톤 분들은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라인 전체 다. 와 굉장히 빨갛죠? 이 3C는 제형이 다른 파우더 타입 제형들이랑 약간 다른데요. 이렇게 만져만 봤을 때도 다른 거랑 다르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어서 이걸 진하게 발색하기 위해서 브러시를 막 하지 않는 이상 가루날림도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자체들이 컬러를 워낙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게 덧입힐수록 색깔이 꽤 진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옅게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맑은 수채의 느낌을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봄부에게 진짜 추천하는 화사한 형광든 컬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유독 다른 브랜드 제품들보다 좀 더 선명하고 좀 형광기 도는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다른 것들이 봄에 약간 따스하고 살짝 시원한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그런 봄 느낌이라면 이거는 봄에서 여름으로 막 넘어갈 즈음 햇살이 쫙 비칠 때 그럴 때 어울리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여기에다가 풀 오브 참 이것까지 얹어주면 정말 좀 진해질 거예요. 이런 컬러 이거를 살짝만 얹어보면 이렇게 살짝 형광빛이 돌도록 연출을 해줍니다. 제가 아까 제품들이랑 똑같이 많이 얹고 있는데 얘네들을 올릴수록 더 색감이 진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은 진짜 호빵맨이 되었어요. 블러셔를 진하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3CE 추천! 이번엔 제가 약간 핑크빛이 도는 블러셔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세 가지 컬러가 있는 만큼 이렇게 옅은 컬러부터 진한 컬러까지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컬러들을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까지 저는 쓸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퍼스널 컬러는 추천 톤이지 그 분들만 쓰셔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걸 포함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컬러들은 봄웜, 겨울, 쿨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바르고 싶으시면 발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구애받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이거는 조금 화사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을 때 쓰는 핑크 블러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제 영상 컨셉이 봄웜 블러셔 추천이기도 하고 몸 쿨 상관없이 잘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얘를 데리고 온 거고요. 이 한 제품 안에 세 가지 컬러 이 완전 은은한 베이스, 그리고 기본, 그리고 포인트 컬러까지 컬러들을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봄에 쓰기 좋은 화사한 컬러들이라서 봄에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가 진짜 블러셔는 재구매하는 게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근데 재구매하고 다시 산 제품입니다. 이거 쌉싸름 자몽딸기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베리 딜리셔스 컬렉션으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쯤 아주 옛날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이건 계속 온고잉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진짜 그 당시에는 없었던 젤리 질감의 텍스처에 파우더 타입보다 지속력이 더 강하고 이게 촉촉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돼서 끈적이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이거 진짜 쌉싸름 자몽딸기 너무 좋아하는 컬러의 텍스처에 이거 베리 딜리셔스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같이 가지고 온 이 잘 익은 생딸기도 그냥 바르면 좀 봄움보다는 쿨 쪽에 가까운 컬러긴 하거든요. 정말 맑은 레드 컬러라서 숙취 메이크업이나 맑은 레드 메이크업 이런 거에 사용하기 좋은 컬러고요. 이 컬러 두 가지 다 저한테는 약간 안색을 밝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마롱픽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쌉싸름 자몽딸기 강추 이게 진짜 제가 원래 브랜드에서 딱 하나씩만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을 못 내려서 결국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꼽사리께서 한마디만 하고 슉 넘어갈게요. 이 어퓨에서 진짜 가성비로 봤을 때는 파스텔 블러셔이고 이게 컬러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거 컬러 이거는 제가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진짜 귤 빛 나는 오렌지 컬러 이거 로드샵에서 진짜 찾기 어려운 드문 컬러거든요. 이거랑 다른 거랑 섞어 발랐을 때도 예쁘고요. 또 이런 컬러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과즙팡 젤리 블러셔입니다. 진짜 과즙팡 저랑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진짜 좀 과즙팡 라인들은 다 너무 사랑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에뛰드랑 진짜 비슷한 제형인데요. 에뛰드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양 조절이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은 에뛰드 거보다 이 어퓨 과즙팡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거를 퍼프로도 바르기도 하지만 손가락이 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더 많이 발라주고 이렇게 진하게 묻힌 다음에 가운데부터 이렇게 옆으로 톡톡톡톡 그라데이션을 시켜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도 가능해가지고 이거 파우치템으로도 엄청 추천드립니다. 블러셔 브러쉬도 따로 필요 없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톡톡톡 해주면은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아주 꿀템 추천! 마지막으로 어뮤즈의 소프트 크림 치크! 제가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이거는 혁명입니다. 이렇게 얹으면 주르륵 흐르는 다른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랑 다르게 어플리케이터도 너무 귀엽고 이 컬러들도 진짜 다 너무 예뻐요. 다른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는 이렇게 찍었을 때 좀 베이스가 밀리는 느낌도 가끔 들었는데 이거는 바르고서 막 꾹꾹 누르지만 않으면은 뭐 베이스가 밀릴 걱정도 없고 내가 오늘 조금 광이 나는 좀 투명한 메이크업을 했다. 이럴 때도 너무 예쁘고요. 감히 어뮤즈의 쏙 끝이 이거 안 써본 사람이 뭐 리퀴드 타입의 실내 맞네 뭐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이거는 진짜 꼭 써봐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콕콕 찍고서 펴바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지금 이것도 보이시죠? 광은 있는 그대로 살려주면서 맑게 물든 수채화 느낌! 이거 지속력도 꽤 좋거든요.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블러셔 추천까지 끝났고요. 이번에도 저번처럼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어떤 거였는지도 의견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블러셔는 어떤 거였는지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도 인생템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꼭 봐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